아이의 소원 늘 앉아만 있는 슬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뛰거나 오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자주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곤 했지요. 아이는 그게 창피해서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당연히 친구도 없었지요. 그래서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답니다. 아이에게는 소원이 있었어요. 친구를 보내주세요. 아이는 늘 천사에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는 아빠가 일하는 목공소에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그럼 돈이 최고지. 그거면 못 이룰 소원이 없다니까. 그러게 우리도 부지런히 모으자고. 아이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그럼 나도 돈을 모아야겠다. 아이는 다음날부터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너가 웬일이니? 아빠가 수고했다고 하면 아이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동전 하나만 주세요. 아이의 돼지 저금통은 금세 배가 불러왔어요. 드디어 돼지 저금통 가득 동전이 찼어요.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날 만큼 묵직해졌지요. 이젠 됐어. 소원을 이루러 가야지. 아이는 돼지 저금통을 가슴에 꼭 안고 목공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에게 줄 선물 사야지. 나처럼 로봇을 좋아할 거야. 아이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문방구로 갔어요. 로봇 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정말로 돈이면 못하는 게 없나 봐요. 문방구 아저씨는 커다란 로봇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이번엔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가장 맛있는 것으로요.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도 돈을 받자 아이스크림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만물 가게로 들어갔어요. 만물 가게는 전에 아빠와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물건들이 천장 가득 쌓여있는 없는 게 없는 신기한 집이었지요. 친구를 주세요. 돈을 드릴게요. 아이는 돼지 저금통을 내밀며 주인 아저씨께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아저씨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보겠니? 친구를 주세요. 돈을 가져왔어요.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만물 가게 주인 아저씨는 아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그러고는 뚫어져라 아이를 바라보셨지요. 아이는 점점 몸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무언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더듬더듬 말했어요. 치... 친구를... 주... 주세요. 도... 도... 돈을...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화를 버럭 내셨습니다. 이놈! 친구를 돈으로 사겠다니 아주 못된 녀석이로구나! 아이는 그만 발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꼼짝없이 서서 주인 아저씨의 눈을 보고 있으려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졌지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한 거니? 주인 아저씨가 이번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목공소에서 어른들이 하던 말을 듣고 돈을 모으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만물가게 주인 아저씨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갔어요. 놀이터에는 언제나처럼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흑장난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미끄럼틀도 타고 정말 신이나 보였지요. 자, 친구들이 저기 있구나. 친구들은 아저씨네 가게에 있는 물건들과는 달라. 아저씨네 가게에 있는 건 뭐든 돈으로 살 수 있지. 하지만 세상에는 돈으로 못 사는 게 아주 많이 있단다. 그게 뭔데요?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저씨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가 찾는 친구도 그렇고 착한 마음이나 웃음, 건강도 그래. 그리고 쿨쿨 잠이나 똑딱똑딱 흐르는 시간도 그렇지. 어마어마한 부자가 와서 아무리 큰 돈을 낸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들이란다. 그러니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아이를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래밭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수줍게 볼을 밝히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 한 시간도 안 되어 친구가 아주 많이 생겼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